오늘 설교 본문은 성경구절이 아니고 찬송가 312장 가사입니다 찬송가 312장을 펴보시겠어요? 오늘 찬송가 설교입니다 이번 학기에 공교롭게도 개강감사회배 때도 불렀고 지난 화요일에도 불렀죠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앞에 ppt에도 계속 가사와 성경구절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312장 가사를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년 만에 채플에서 설교합니다 3년 전에 설교할 때는 코로나 초기라서 설교를 녹화했어요 당시 경공교육처장이셨던 이상욱 교수님 한 분 놓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시간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찬송가 312장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 30년 전쟁 기간에 쓰인 독일 찬송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66장 다 감사드리셔도 이 30년 전쟁 기간에 쓰인 독일 찬송가입니다 30년 전쟁은 로마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 독일을 무대로 해서 벌인 종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 전염병 때문에 이 30년 동안에 독일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악보를 보시면 맨 위, 왼쪽 오른쪽 위에 게오르크 노이 마르크라고 써있을 겁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30년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후인 1621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퀘닉스 베르크라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그만 노상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서와 옷 속에 비상금으로 꿰매둔 약간의 돈 외에 다 뺏기고 맙니다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다 뺏기고 맙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구하지 못해서 거의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이나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이 킬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고향 출신 어느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주선으로 그 지역에는 어느 판사 때 가정교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취직한 첫날 밤 바로 이 찬송가를 썼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만 스무 살 우리 학부 1, 2학년 나이입니다 학부 1, 2학년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네요 여러분 나이에 이 위대한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이분은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찾아온 이 행운이 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서 그 첫날에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찬송가를 썼다 그리고 이 찬송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리라는 위로의 찬송가 원래 7절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3절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ppt 보여주시면 가사 함께 읽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노이 마르크는 이 찬송가를 쓰고 나서 옆에 10편 55편 22절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계속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내 근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 놓아라 그분께서 내 짐 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앞으로의 진로와 일자리, 결혼, 건강, 재정, 인간관계와 관련된 모든 걱정거리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그 걱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너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송가 312장 1절 가사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닥치더라도 우리 곁에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비록 내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잠원 3장 5절 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회를 믿어라 잘난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회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10편 48편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죽을 때까지의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보여주시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성악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미터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하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정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길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설문 결과를 보니까 우리 학부생 신대원생 중에 특히 진로나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고 또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불안정한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불안정한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찬송과 저자는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님을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만 바란다는 것은 주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상 문제대로 진행되고 또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 내가 정답이라고 확신했던 답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 50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내가 갑자기 심한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또 요즘같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24시간 내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0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더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아이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른들이 이 아이를 밀린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칼 한 자루만 쥐어주고는 어른들은 모두 철수합니다 이 아이 혼자 칼 한 자루 들고 밤을 지새야 돼요 여기서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얘가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도 겁에 질려서 벌벌 떨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는데 어느새 이제 동이 터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얘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겠어요? 집에 간 줄 알았던 자기 아빠가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밤새도록 이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로는 이 아이는 어디 가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아빠가 어디선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시대 풍조도 변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빨리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병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급류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이 급류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소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충청국도 청주 출신입니다 청주에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심천이라고 하는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학교에 가려면 이 무심천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멀리 돌아서 다리를 지나서 가지만 걸어갈 때에는 진검다리를 지나서 지름길로 갔습니다 근데 가끔 장마철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걸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진검다리 앞에 와보면 물이 진검다리 위까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돌아서 다리로 갈까 하다가 아 여기만 건너면 집인데 하고 양말을 벗고 신발을 양손에 들고 조심조심 진검다리 하나하나 건너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불안한 진검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물이 불어나더라도 안전한 다리요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혹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까?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반석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여동치 아니 하리 할렐루야 아멘 이제 2절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가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예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아멘 2절 첫 부분에서 희망 중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가사는 10편 27편 1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여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여다 아멘 10편 62편 기자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는 기다리라고 번역됐지만 독일어 가사의 뜻은 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편 46편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 상황을 묘사합니다 폭풍가 몰아닥치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때 10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떤 영어성경은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부분을 calm down 즉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내가 뭘 해보려고 계획 세우거나 애쓰지 말고 내려놓으라 하던 일을 멈추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또 추리국기 14장에서도 바로 군대의 추격과 홍해의 물살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추리국기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고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를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어 가사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아신다라고 원래 되어 있습니다 10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표준 세번역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이 중에서 결혼하신 분도 있겠고 지금 연애 중인 분도 있을 텐데 배우자나 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식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소원을 아십니다 지금 천명 가까이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간구 제목 소원을 아십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필요와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내 배우자 내 애인 내 부모님 자식 친구 내 교회 목사님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 제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꺼내기 힘든 괴로움과 마음속 슬픔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퇴근한 아빠에게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버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가뜩이나 힘들어서 왔는데 얘가 무슨 소린가 하고서 만 원 번다 그거 알아서 뭐하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아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빠가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아이 방문 열고 들어가서 묻습니다 너 돈 필요하니? 했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아빠 5천 원만 빌려주세요 5천 원? 만 원도 아니고 5천 원? 여기 있다 했더니 이 아이가 그 5천 원과 함께 자기가 갖고 있던 5천 원을 꺼내서 말합니다 아빠 만 원 드릴게요 한 시간만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마음 아픈 얘기죠 아이와 아빠 사이에 평소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빠가 이 아이의 마음과 상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마음속 슬픔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 원 안 내도 돼요 헨리 나우웬이란 분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예수님은 말 없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가사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인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학생인데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뭘까요? 찬양하는 겁니다 3절 맨 앞에 나와 있듯이 10편 42편 기자는 결심합니다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보거나 내 모습을 보며 우울하고 낙심하고 점점 가라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위처럼 나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히려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10편 57편 7절에서도 다위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다음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음표가 가사를 살아나게 한다 노트가 텍스트를 살아나게 한다 음악은 우리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마음에 믿음과 용기가 샘솟습니다 찬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찬양할 때 절망이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습니다 찬양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고 내 영혼의 생기가 돕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기뻐하며 찬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양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온 맘 다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척도는 찬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독일어 가사를 보면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애인한테 버림받은 경험 또는 용서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지금같이 치유되지 못한 큰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신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전하고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극진하고 변함없고 크고 놀랍고 완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으며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같은 사람을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나 버리지 않으실까?